안녕하세요. 판례보험정지 판별티비의 한두인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판례보험이사 보험계약의 객관적 해결적 해석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3년 10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32-709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존제 확인 및 보험금입니다. 보험사가 채무부존제 확인을 청구를 했고 보험수익자가 여기에서 반수로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거죠. 보험회사가 원심료들이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승소 취지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망인은 2014년 3월 26일 날 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을 했죠. 보험계약은 반드시 보험료를 지급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안되고 보험료가 지급됐다는 것까지가 계약 성립의 어떤 요건 사실이니까 이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 약관상 피의 보험자가 사망할 경우는 계약이 소멸합니다. 장기 요양을 받게 되면 보험비를 받게 되는데 일시불 얼마 받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매월 얼마씩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기 요양 진단비이기 때문에 사망할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약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인은 2017년 6월 1일 날 건강공단에 장기 요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은 6월 8일 날 방문해서 실사를 한 다음에 6월 21일 날 1등급 판정을 하게 돼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망인이 2017년 6월 8일 날 밤 11시 25분경에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단이 실사로 오고 나서 간 다음에 그날 밤에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몇일 후에 1등급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의 원고가 이게 실사로 받았고 이미 그때 판정이 된 거니까 계약상의 수급 대상으로 이미 인정된 게 맞다. 결정만 늦었을 뿐 실제로 6월 8일 날 와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1일 날 신청했고 8일 날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 요양 장기 보험 수급 대상이 인정된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원심도 그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장기 요양 수급 대상으로 인정됐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 발생 원인이 되는 걸 보험사고로 일반적으로 말하죠. 보험사고의 확정은 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불명확한 경우 계약 체결 경위, 과정, 유사한 종류의 보험 계약 등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생을 참작한다. 원칙은 더 중요합니다. 원칙은 증권 약관 기재 내용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불명확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 불명확하지 않으면 불명확하지 않으면 증권 약관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객관적 회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보험단체라는 게 뭐냐면 보험 계약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그 돈의 일부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죠. 대부분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보험단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 지급을 많이 하게 되면 보험단체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관계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 계약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객관적 회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고 그런 경우는 6월 21일이 판정받은 거기 때문에 사망한 때인 2017년 6월 8일인 11시 25분경에는 판정을 받은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했고 그래서 더 이상 보험금에 관한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청구한 피고는 기각되는 거죠. 결국 보험계약의 해석은 약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회결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원심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봤을 때 이미 장기 요양 대상자가 아니냐라고 밖에서 임의적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단체, 가입자 전체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의적 해석은 안 되고 객관적 회결적 해석을 해서 결국은 등급 판정받은 날, 그날 수급권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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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